뭘 하면 저렇게 그리고 참 요놈을 이렇게 칼치듯이 하지 말고 이 납작한 면이 여기에 딱 달라붙도록 쳐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납작한 면이 딱 붙도록 그렇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칼날처럼 옆으로 치지 말고 요놈이 이렇게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바깥에 안이 해갖고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그렇지? 자 좋아좋아 아주좋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냅을 써 스냅을 쓰고 그럼 다른 분 누구보다 잘 나잖아 잘 나네 아 처음에는 이것을 배워주는데 이걸 못 치는거야 회원님들이 야아 이렇게 치는거야 스냅을 쓰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 사거나 처럼 이렇게 치는 거 respondہ 편하게 그렇지 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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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읔 전urt 사냥하고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어허 진짜 동백태링패 배우지 마자 그럼 써먹은 사람 아이고 아이고 응용 왕이야 응용 왕 우리야 그러면 청명부터 동백태링 한 번씩 둘러 한번 둘러볼까? 이따가 이따가 지금 5분 남았어 우리 사냥하고 우리 대강을 하고 국제 들고 왔네 일보갖고 노래를 못 불려왔네 아 배워서 해 내가 마무리마저 해줄게 잠깐 배워서 하면 되잖아 제주도 전기 받아서 이뻐졌구만 한 번 안 켜주면 두 번도 소리가 필요 없다는게 딱 이놈이 안이 다른 것을 알아서 그렇게 친다 이것이 바깥이거든 안이어드리다 그렇게 눕히지 말고 바르게 놔야돼 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얼러갖고 여기서 이렇게 벌려서 얼러갖고 옳지 땅위를 잘 싹 때리듯이 스냅도 쓰고 이렇게 가만 보면 여기도 손재주야 아 맞다 맞다 맞아 맞아 돌 새기고 하잖아 석공 석공 과연 달라 정교회 네오나르도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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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전인적인거 아니야 르네센스맨 자 이것을 두 번씩 쳐봐 시작 이렇게 더덩 시작 또 한 번 또 한 번 그렇지 달력을 해야 그렇지 스냅 쓰는거 봐라 그렇지 스냅 써야 진짜 그렇게 해야돼 이걸 모르는거야 이걸 몇달 걸쳐서 잘 모르는 그 소리가 나 입안이 제일 소리가 좋아 자기야 이렇게 하지말고 얘를 그렇지 얘를 움직여 얘를 얘를 써야돼 그치 이렇게 맞이 그치 뒤에 것이 크게 옳지 옳지 두개 뒤에 것이 크게 앞에 것은 작게 뒤에 것이 크게 끝 앞에 것은 작게 두 격으로 할 때 앞에 것은 더 텅 더 텅 이렇게 나게 앞에 것은 짧게 뒤에 것이 크게 이렇게 다시 두 번을 쳐 근데 앞에 것은 앞에 것은 조그맣게 뒤에 것이 크게 이렇게 굿 굿 굿 다시 또 시작 그렇지 가볍게 한 번 더 또 시작 그렇지 굿 굿 굿 다시 자 연속에서 하지말고 천천히 하나씩 시작 또 한 번 천천히 만들어 다시 동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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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손목을 그렇지 손목만 그거 치면서 튕겨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 것을 치면서 들어줘 시작 그럼 소리가 통통 통통 하면서 탄력적으로 통통 이렇게 나잖아 크고 소프트하고 그렇지 시작 뒤에 것이 세게 앞에 것은 날개 시작 그렇지 그렇지 이게 중요해 버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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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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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 때 숨을 들이켜 그러니까 9, 9, 9 9, 9 9, 9 9, 9 그렇지 허리를 쓰고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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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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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꽁꽁꽁 굿 굿 굿 많이 좋아졌어 아주 좋아졌어 첫번에 하는거 치고는 석달정도 배워서 하는 회원님의 그 실력이 났어 자기도 굿굿해 마시자 자기야 자기야 이거 바꿔 바꿔 색깔도 다르지만 자 나 일러줄게 이 부들 이 부들이 널찍한거 좁고 널찍하잖아 얘는 넓고 그럼 널찍한 쪽이 오른쪽 이 채편으로 가게 그 다음에 좁은 쪽이 궁편 왼손으로 가게 그렇게 딱 세팅이 돼야 돼 그러면 딱 그렇게 놓게 돼 가봐봐 시작 좋았어 좋았어 다 소리가 아주 좋아 자 시작 또 시작 연습 시작 잘한다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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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칠 텐데요 응 호흡이 그러면 무첡이란 호흡이 이렇게 내가 üman 호흡이 맞사 7시 10분까지 5분간 이것만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궁딱을 같이 하려니까. 자,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호흡이 놓쳤거나 그랬어도 다시 또 맞춰서 하는 거야. 시작! seedin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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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Rothsch Seitantine. 끝. uição miسérica wish you out. 그래 kr士 penti 한다고 맞?. 그렇다면 세인한 노는ığı 주지 좀 더 좋습니다. 쟣י 카치이 오르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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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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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n.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시작 굿 굿 열어 일어나 좋아 시작 잘했어요. 다시 시작! 그걸 연속 동작으로 계속 시작! 그런よ 열 잘하는 agree 잘했어요 잘하는 agree 시작! 다시 다시 시작 아니야 똑같아 그냥 이거는 똑같이 얘만 붙이는 거야 구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다 시작 시작 이것을 뒤에 것이 그리 그리시면 돼요 이것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갑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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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봐봐 천천히 봐봐 여기도 이거야 그거를 빨리 그거를 더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부 이렇게 잡는 것이라 원래는 이건 반주하기 위해서고 원래는 이 저기 뭐야 이 채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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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 장구 이 저기가 둘레가 내 중심으로 와야 돼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왼손으로 이만큼 왼손으로 가고 왼손으로 가고 왜냐면 오케이 봐봐 봐봐 styling travaill два 다 고기 کی 여기있어, 장부쳐요. 여기있어, 여기 앞에. 여기있어, 여기 앞에. 앞에서 잘라주셨으니까. 그런게 멋있지. 이런거 할라며. 자, 이제 이렇게 했지.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기본을 하려고 한 것이고, 진짜로 장부는, 이걸로 중두머리를 쳐야돼. 자, 중두머리부터. 그럼 이걸 내려놔야돼요? 궁채는 이제 놔부러. 반주를 할때는, 이거는 사물장구 할때, 이거는 장구 연주를 할때 쓰는 것이고, 장구가 반주를, 소리반주를 할때는 손으로 해야돼. 왼손으로. 이때는 중심으로. 좌우, 좌우. 그럼 앞에다 딱 놔. 그렇게 하고, 잡고서 하는데, 자, 덩,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첫 궁궁을 칠수있어. 어떻게 해야되냐면, 덩을 칠때는, 왼손이 덩 이렇게 해주고, 오른손, 오른손이, 덩 이렇게 하고, 연주를 쳐도 되고, 같이 쳐도 돼. 덩, 같이 시작. 그 다음에, 궁. 궁 칠때, 여기 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우리가 북에서, 쪼로록 못있는 이쪽에다, 이렇게 대잖아요. 대고하듯이,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아야돼. 여기다 대고서. 그렇지. 그래야 동동동동. 궁궁궁궁. 손라다하지. 그 다음에, 척은, 얘하고 여기, 변죽을 쳐야돼. 그렇지. 변죽이, 뭔 변죽인지 알지? 이야기를 할 때, 변죽을 올린다. 애 눌러서 이야기한다. 이럴 때, 변죽을 올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복판을 빼놓고, 여기가에, 이 동그란, 원통 밖으로 나뉘어. 이게 변죽이야 변죽. 그게 다 변죽이야. 이게 가장자리. 이게 다 변죽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때려주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딱, 딱을 칠 때도 여기를 쳐. 딱, 딱, 다행히. 척을 할 때도, 얘하고, 얘하고 해갖고, 이렇게 쳐야돼. 오케이. 그렇지. 이게, 이게 척이야. 자, 그러면 덩은 같이, 여기를 복판하고, 그렇지. 시작. 궁궁,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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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 척, 궁궁, 굿! 궁궁,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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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 척, 궁궁, 그거 참, 일색으로 잘 치워. 궁궁궁, 나는 3으로 못 쳐. 쫙, 딱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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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부진, 저기, 지진, 지진화가, 갑자기, 우등 생기다 보네. 둥둥 소리 어떻게 나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거기다 달려, 가운데 쪽으로 더 와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고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튕 하고 끈 다음에, 그리고, 때리고 이렇게, 얘를 들어줘. 그렇지? 좋은 장군 같애요. 내 장군가 좋은 장군야. 소리가 잘하네. 이렇게? 네. 좋은 소리가 잘하네. 이게 내꺼, 자꾸 잘하나봐. 싸움 장군 같애, 이게. 잘한다. 금방 알아봐. 우리 청청이가, 우리 청청이가 그냥 알아본다. 지금? 울태공님도. 자기야, 띠지 말고, 띠지 말고 이렇게, 대고. 그렇지? 그렇지? 응. 됐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다보면, 소리가 나게 돼있어. 다시 하프소 시작. 굼. 굼. 딱. 굼. 딱. 딱. 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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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굼. 굼. 콕. 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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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 돼. 춤추어야지. 그러고 이제 우리가 거시기를 해야 돼. 뭐지? 사철가랑이 동백 타령을 배워야지. 맞아. 나하고 갈까? 이 국 맛을 한번 보라고. 안 그려, 안 그려. 그 장부가 제가. 그 장부가 달라. 한 번 해보세요. 좀 다르지. 장부 자체가 좋잖아. 좀 달라, 장부 자체가 달라. 타령을 써야 돼. 이건 또 높이 했네. 높네, 이건 또. 높아. 너무 댕댕구네. 여보, 여기 줄 좀 드려. 줄 잡자. 이거 한번 먹을까요? 아니, 이거 먹고 해. 잘못하면 이거 다 물러 터져요. 지금 좋을 때야. 시원하게 두 개, 두 개. 시원하게 자자자자. 아니, 장부 재밌네. 나는 사물보다도 반주 장부가 낭겨. 사물이 참 어려워. 멋있어. 사물이 쉽지 않아. 근데 장부 폼이 나네. 왜요? 나중에 우리 발표할 때 다 자기들 반주 쳐야 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반주도 치고, 소리도 우리가 소리반주도 치고 얼마나 멋있어. 그럼. 요번에는 할 수 없이 우리 목요반이 소리만 하겠지만, 이제 다음에. 근데 목요일반. 소리를 할 수 있으면 아닌데. 왜 뭔데, 왜? 합창이라도 해야지. 합창으로 해야지. 합창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짧은 것이라도 하든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4월 6일인 게 시간이 조금 남았어. 4월 6일이면 2월 3월. 2월 3일 두 달밖에 없어.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발전할 수 있어. 발전 속도가 빨라져 처음보다. 그렇지. 갈수록 빨라지. 가속 붙는 거야 원래. 점이 어렵지. 오늘을 진두를 오늘은 많이 나갈 수가 없네. 아니 우리 장구만 만져도 어디야. 네. 왜냐면 결석자가 많이 많은데. 난 장구 세 번째 만져봐. 이게요. 이제까지는 장구를 이렇게 만진 적이 없어요. 네. 구경은 해갖고 눈으로는 빤한데. 그럼 이거 괜찮아? 더 낫죠? 더 낫죠. 거꾸로 했어 또. 거꾸로 해요? 아이고 참 나도 정말 문제네. 이렇게 한 거 이게. 이게 바껴야지.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허. 부들도 못 매니. 이 대남물을 드는 손이 이렇게 벌어진 쪽이라니까. 도저. 그럼 여기 원래 좀 높은가 보네 이게? 붕이 붕이 높아요? 지금 건조해서 그래 이쪽으로 해줘. 풀어 풀어 다 풀어. 풀어 풀어. 확 풀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 낮아져요? 낮아져. 더 풀어 더 풀어. 근데 시방 저기라 건조한 날씨라. 좀 나아요? 응응. 좋게 낫어. 좋게 낫어. 세 번째 잡아준 거잖아. 나 근데 사물은 못 치고. 반주는 그래도 좀 하겠네. 반주장구는. 사물이 은근 없잖아. 사물이 은근 어려워. 사물이 은근 어려워. 사물이 어렵대 생각보다. 그럼 사람이 궁딱궁딱한 게 이거 궁하고 땅만 있은 게 쉰 줄 알지? 안 그래. 굉장히 어려워. 장구 잘 치기가 힘든 거잖아. 근데 장구도 재밌어요? 장구도. 장구도 힘든 게 아니라 장구가 재밌는 것이요. 재희님 궁수를 찾네. 너무 좋지. 그게 내 장구야. 내 장구야? 내 장구야? 원래 내 장구야. 당신이 KBS에서 쓰던 거. 아니 근데 내가 KBS 장구야. 너무 역사가 정말 어려워. KBS는 이제 20맨날에서. KBS 장구야. 방지한 거 같은데. 이것도 쉬운 거 같은데. 그게? 나 참 재능권이야. 상기까지 하네. 이게. 다진마지. 그렇지. 내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거는 박수들이. 박수들이. 이렇게. 짝8인 줄 알게. 박수들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박수들이. 사실은 그게 더 좋지 근데 이렇게 연주에 주법이 있듯이 여기가 이렇게 잡아야 해요 여기다가 그냥 아파 죽겠고 그러긴 한데 빠질라고 밑으로 막 내려간 손이 빨리먹고 해야지 인자 그만해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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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무 어머 웬일이야 무슨 몇 년 배운 사람 소리나네 그건 몇 년 배운 사람이야 몇 년 배운 사람이야 소리를 어디에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저기 봐야 굉장히 빠르다고 저런 소리는 저렇게 소리나는게 몇 년 안하면 그런 소리야 시간 문제고구만 연습량에 이제 저 양반은 시간 문제야 다행이들 아니 나고 이제 장구를 하지 않는데 장구를 손 내놔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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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아파 심지어 나가네 우리 후원장 구매를 기절하겠다 기절하겠어 우리 이 모교반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천재들인가며 그러지 않고 이럴 수가 없네 진짜 지니어스 지니어스 우리 가끔씩 하자 우리 가끔씩 하자고 가끔 해야 되겠네 안되겠다 해야지 왜냐면 어머어머 이렇게 소리 나려면 몇 년 해야 돼 진짜로 싸고 악기를 하고 와서 그런가 그게 좋은데 악기가 좋아 아니 악기도 좋지만 지금 그 터치가 진짜로 치면 그 터치를 그 터치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네 터득을 해봐 이 스냅을 쓰는거랑 아우 짧은 시간에 좋아요 이거 한번 쳐봐 이거 한번 쳐봐 아니야 저는 안된다 얘기해야지 슬랩을 쓰라니까 봐봐 슬랩을 쓰라니까 봐봐 저 크지 이렇게 이걸 써야 돼 자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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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저 하잖아 이 진동 진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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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탄력 튕겨가야 돼 튕겨놔야 돼 보통일이 아니야 원리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자기야 자기야 얘를 더 많이 써야돼 얘를 얘를 꼭 처음 것은 약하게 봐봐 두 번씩 때리는데 이봐 시작 그렇지 또 이렇게 소프트하게 계속 얘를 써야돼 선수 내안돼 선수 내안돼 자기야 힘이 들어가서 그래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처음에는 다 힘이 들어가 근데 힘을 빼야돼 그러면 저렇게 부드럽게 돼 그럼 이미 원리를 터득해버렸다니까 뭐라 할 수가 없어 뭐라 할 수가 없는 양반이야 저 양반이 왜 그래 왜 그래 이거만 해 전생이 장구잼이었나면 어? 전생이 장구잼이었어 자기도 고퇴 자기도 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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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진짜 바로 국물을 네 에이 양진해, 장만 아, 모르겠구냐 자기도 다 너무나 너무나 소질이 있는데 우리 율태공님이 유난해서 그렇지 다 소질이 있어 유난하지, 유난해 유난한 거야 조금, 조금, 조금 유난해 몇 번이 될 수 있어 그렇겠는데 지금 몇 년 차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진짜 그땐 스냅을 써야 돼 오, 녹았어 저 양반아 네 그땐 스냅을 써야 돼 오, 녹았어 저 양반아 오, 오 오, 오 오, 나와요 장구 천재 오늘 그럼 요거 치면서 우리가 노래를 한 곡씩 해야지 아믄요, 아믄요, 아믄요 아믄요, 아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오셨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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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해야 돼? 막아야 돼. 아이고 잘하네. 이 딱이 또 이뻐. 여기가 딱이 이뻐. 딱이 참 이뻐. 자 시작. 해야 되겠다. 다시 같이 시작. 굿. 좋아. 이제 동백 타령. 우리 하자 동백 타령. 자 시작.